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고 일주일 7일이고 1년에 365일인데 누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또 다른 누구는 정체된 인생을 삽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다들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자 그렇게 넉넉히 기운 없이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와 함께 인생의 한 단계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에 올라서는 비결.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하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다 보면 하나가 아니고 분명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것들을 모두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없으니 중요대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한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분산시키지 않고 센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그냥 달려드는 것이죠. 이때 간혹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급한 것은 가치가 없더라도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우니 좀 더 뒤로 미뤄두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뒤로 미뤄놓아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느라 바쁘다며 건강 챙기지 않고 살다가 결국 당뇨, 고혈압 등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뤄두었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에 올라서는 비결 두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 인생을 한 단계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맛있는 것을 멀리해야 하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무작정 축 늘어지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 하기도 합니다. 머리 아픈 이론 소적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커져 주어지는 거 없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있는데 자꾸 꾀를 부려서 쉬운 길을 찾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허망한 짓이죠. 마약이나 담배, 술을 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마약 투약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서 끊고 하루 담배 피는 계피수를 줄이면서 끊고 마시는 술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끊고 싶으면 지금부터 딱 끊는 것 그것이 마약, 담배, 술과 같은 중독을 지휘하는 원칙이죠. 이 원칙에서 물러나면 평생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단계 올리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쉬운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에 올라서는 비결 세 번째 악마와 타협하지 마라. 우리들의 굳은 결심과 멋들어지게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큰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늘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번 딱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눈 감아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한 10kg를 뺐습니다. 그 효과로 푸석푸석하고 터질 듯했던 얼굴도 많이 갸름해지고 뱃살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4kg만 더 빼면 제가 목표로 했던 체중에 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즈음에 악마가 나타나 제게 속삭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그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단 것 좀 먹어 괜찮아 아이 딱 한 번인데 괜찮아 그 악마의 속삭이며 속아 제 몸무게는 4kg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 또한 어중간한 지점에서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가속을 하려니 처음보다 더 힘이 드네요. 그래서 악마의 말에 속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비결 네 번째, 간절한 이유를 찾아라. 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 간절한 그 이유를 찾아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괜히 사서 생고생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연기처럼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관둬 뭐 이러면서 말이죠. 무엇에 도전을 하든 성공을 하려면 간절함이 깃든 자신만의 분명한 이유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좋다는 그냥 흐릿한 생각으로는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흡연자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금연을 시도하지만 이내 다시 담배를 입에 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꼴초로 살고 주위에서 아무리 아무리 금연하라고 얘기해도 귀를 닫고 살던 고집쟁이 마저도 단번에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암 진단을 받고 나선데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틀리고 밀도 있는 시간 활용과 집요한 노력을 하게 되죠.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에 올라서는 비결 다섯 번째,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누구나 의지를 갖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특히나 초반에는 힘들게 노력했음에도 세상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이끌 만큼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때 아유 나는 안 되겠다며 포기하면 그동안의 노력마저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임계치를 통과하고 변화가 일어나 본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비로소 의지가 습관이 될 때 변화는 더 큰 폭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운동 가는 것이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직 의지가 습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자동으로 눈 떠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박차고 운동가방을 들고 나갈 때야 비로소 습관이 된 것이죠. 그런 나이 될 때까지 지치지 마시자고요. 모두 다 화이팅! 보다 나은 인생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은 결국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기 관리하면 또 프로 선수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프로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면 아마추어처럼 살지는 각자 선택에 달려 있는데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프로처럼 멋들어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서 프로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댓글란 링크를 누리셔야겠습니다.